자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배운 걸 정확하게 하는지도 내가 볼 겁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랑 유튜브랑 배운 거랑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유튜브를 배운 거든 학원에서 배운 거든 똑같이 해서 빠져나가면 돼요.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유튜브를 똑같이 따로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배우면서 하시고 액셜 밟고. 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똑바로 하면 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틀리게 하면 이제 밤쯤 되거나 실격 되는 거지. 클로치를 떼야지. 클로치를 떼야지. 액셜 밟으면 돼. 가세요. 진입기어 위반 감점입니다. 뭔 개소리야. 개소리야. 왜 감점 먹었을까 이게. 출발. 지금 깜빡 끄시고. 지금 왜 감점 먹었을까 지금. 출발 일단 넣고 출발하세요. 시간 없어 빨리. 자 방금 감점 먹었죠. 뭐라고 감점 먹었어. 읽어보세요. 자 방금 유튜브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 왜 감점 먹었을까. 본인 유튜브를 그대로 따라 했다 생각하세요. 위치가 잘못된 거야. 어떤 위치. 기어를 바꿔야 되는 거지. 본인 채점기 보고 했어요 안 보고 했어요. 이거요. 왜 안 보고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채점기 보라 했어 안 보라 했어요. 채점기 보고 봐서 어떤 색깔의 기어변속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 안 나요. 세 번 봤다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채점기 보고 기어변속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 어떤 색깔의. 빨간색의 하라 했죠. 파란색이 아니라. 본인 파란색의 기어변속 했다고. 파란색이 아니라. 기어변속 가재 구간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잘못하면 실격 뜨는 거야. 파란색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도 2단에서 3단 넣고 3단에서 2단 넣을 때 다행히도 빨간색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진입기어 관점이 뜬 거야. 근데 만약에 2단 넣었을 때 파란색이 넣었으면 본인 실격이야. 숙제시간에 숙제 안하고 쉬는 시간에 숙제한 거야. 쉬는 시간에 놀아야죠. 왜 저기 숙제시간에 숙제 안하고 쉬는 시간에 숙제하냐고. 숙제시간에 숙제하고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죠. 그럼 채점기 정확히 보고 해야지. 맞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가면 정확하게 따라하라는 거지. 대충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럼 유튜브 탓한다고. 저번에도 어떤 분이 유튜브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격된 분이 있어. 왜? 이 색깔이 기어변속 했거든. 이 색깔이 기어변속 하면 안 돼. 빨간색의 기어변속 해야지. 그죠. 그리고 기어변속 끝나면 클러치 다 떼고 엑셀 밟아야지. 클러치 밟고 밟으면 안 돼. 알겠어요. 네. 정확하게 하세요. 유튜브 보고 따라할 거면. 빨간불이 되어야지. 그렇죠. 이때 해야지. 클러치 갖고 밟아야지. 그게 유튜브 따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다시 빨리 기어 넣으세요. 일단 넣으세요. 일단 넣으세요. 그냥 나갈게요. 유튜브 따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학원에서 4시간 동안 배우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합격입니다. 그죠.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종립. 자동단속기는 주차 위치해 두고. 자.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유튜브 방법대로 해도 되는데. 본인은 유튜브 방법대로 하다가는 떨어지게 생겼어.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려드립니다. 잘 배워가지고 해 볼게요. 네. 클러치 깍밟아야 돼. 네. 클러치 한치 들고 오른바랑 엑셀에 가 있어야 돼요. 클러치 한치 들어요. 네. 이제 클러치 다 들어도 돼. 두 번째 살피 안 보이면. 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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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브레이크로 줄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그렇지.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렇지. 상하게. 4단이야. 지금 2단 넣어야 돼. 2단 넣어야 돼. 그렇지. 알겠어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네. 정기. 깜빡이 끄시고. 다시 출발. 돌발 잡고 일단 바꿔주세요. 클러치 깍밟아. 클러치 깍밟아. 클러치 깍밟아야 돼. 대충 밟으면 안 돼. 한번만 더. 얼굴에 민간이 드릴 텐데. 그렇죠? 트위터 칭쇼. 별 stands. 난 부족하잖아요. Yeah. 땡. 나의 파마이. 우리의 생일 dancing. 내가 번Fun이. сом SCM. 남편이. pushes.